언가해 거기서? 얼른 해. 안녕하세요. 또 빨리 다음에 잠시간이라서 아휴 햇살이 엄청 그냥 진하네요. 아주 오늘은 뜨겁습니다. 날씨가. 쟤는 지금 따뜻하게 엎어져가지고 선탠하고 있는 거 보세요. 쟤는 왜 이렇게 따뜻한 것도 좋아하고 시원한 것도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앞에서 하루 제일 있다가 옥상에 오면 저렇게 땅바닥에 척바닥에 엎뜨려서 저렇게 선탠을 해요. 저거 보세요. 즐기는 거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얘네들. 뜨겁게 이렇게 지지는 것도 좋아하고 시원하게 있는 것도 좋아하고 엄청 웃기는 애들이야. 좋아? 콩. 노두야? 거기서 지지니까 좋으니? 어? 좋아? 참나. 할매라서 그래. 할매. 너네들 할매잖아.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화창하네요. 이거를 좀 내놔야 되겠어요. 달달 구워야지 빨개지고 이쁠 것 같아서. 얘네들 까라솔. 까라솔이니까 좀 여기서 색깔 좀 놔야지. 얘네들은 화창을 잘 안 입기 때문에 내놔도 괜찮거든요. 아이고. 얘는 목이 말라가지고. 어? 샴페인이 말랑말랑합니다. 얘 물 좀 줘야 되겠다. 너. 어? 빗물 좀 줄게. 빗물이 미지근해졌어. 지금. 그래도 이거 줄게. 이게 낫겠다. 빗물. 이거 좀 먹고. 기운 좀 내놔. 기운 좀 내. 저녁 가서 지키면서. 위에다가 막 불어줘야지. 아우. 샴페인이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쪼글쪼글하고 말랑말랑합니다. 목이 말라서. 야. 이렇게. 좋습니다. 너 여기. 아유. 벌이 들어왔어. 저리 가. 아이들이. 목말른 아이들이 많은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굶겨야 되겠어요. 아주 말랑말랑해요. 이거 보세요. 엄청 말랑말랑해. 근데. 안 주려고 해요. 애들도. 사이사이. 어. 사겹진 아이들을 다 떼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 무너져 내려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냥. 그냥. 있는거. 그냥. 키우다가. 종 쳐야되겠어요. 어. 이제는. 키울맛이. 안 나요. 스트레스 쌓이고. 하고싶지도 않고. 이제는. 신경쓰는게. 너무 싫으네요. 아유. 얘네들 다. 가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아유. 더 사서 뭐하겠습니까.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가을되면. 가을되면. 색깔이 이뻐지면. 또. 설레이고. 그러긴 한데. 얘도. 딱. 감아버릴거에요. 이렇게. 하엽정리 좀 해주고. 있는 아이들만. 그냥. 몇개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어. 키워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하나. 쓰러졌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꺾어져가지고. 쓰러진거 있죠. 어. 블레이브가. 하나가 또 이렇게. 얼른 뽑아냈어요. 여기를 잘라주고. 뿌리를 내야 되겠네요. 아유. 눈 깜빡한 사이에. 애들이. 간대니깐요. 그러니. 어. 정떨어지지. 정이 안떨어지겠어요. 이야. 진짜. 얄미운거 같애. 아유. 콩이야. 그만 썬댄해. 들어와. 아유. 더워. 응? 콩.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가. 더운데. 왜 자꾸. 이제. 끄실려. 응? 아유. 진짜. 가속도 목욕시켜야되겠네. 아유. 땀냄새나 저렇게 하고나마 애들이. 아유. 여러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네. 애들이. 애들 지금 무너졌어요. 보세요. 이렇다니깐요. 이러니 뭐 좀 키우고 싶겠어요. 뽑아버리고. 엄청 웃겨요. 가라. 갈아. 가고싶으면 가라고. 다 뽑아버리게. 날마다 몇개씩 나와요. 얘도. 올랐고. 육꽂이 하나. 무너졌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집. 아이고. 기가 막혔어. 1년된. 육꽂이가 이거밖에 안 자랐는데. 그나마도. 이것도. 션참. 션참고요. 얘도. 마트에 갔었는데. 모르겠어. 응. 뿌리는 괜찮은가. 괜찮겠지. 또 나오겠지요. 뿌리가. 참나. 아이고. 얘네들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놨어. 전체를 다. 다. 오리엄. 뭐. 핑크팁스. 또. 응. 뭐야 이게. 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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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냥 치마 입었구나. 난 너 쓰러진 줄 알았다. 어머 나 너 무너진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야 배신 때리지 말아 돼. 제발. 그대로 좀 잘 좀 지내봐. 아 진짜 너네들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을 아퍼. 좀 잘 좀 살아. 아 뜨거워. 너도 밑에가 좀 그렇다. 편치 않다 뭐가. 이렇게 꼬무중쭉하니. 아 정말 약올라 죽었네. 살 좀 살아. 아유 진짜. 미워라. 아 뜨거워. 어우 햇살좀 보세요 햇살. 햇살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나. 비 올 때가 언제냐 하는 식으로 그냥.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가들 그래도 끈가에서 쉬어야 되겠네요. 맛있는 점심들 드시고요. 힘내세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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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